안녕! 하이! 와! 와! 저네들 전학 안 다니는 애들인데? 호동이랑 박수 많이 했는데! 우리는 빌보드도 씹어먹고 씹고 해서 전학 왔 안녕하세요, 박상현입니다 그 유명한 빌보드에서 막 상 맞고 왔다 친구들 아이가? 그래 맞다 어떻게 해가지고 상 받았는데 소셜 아티스트 상 받았었구나 소셜 아티스트 상 받았었구나 소셜 아티스트 상을 너희 전에는 어떤 분이 받으셨었어?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가 거의 한 다섯 번을 6년, 6년 6년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기록을 깼어 와! 오브레베로! 라이브라이브 당장 보여줄 수 있다 레고 레고! 와! 와! 찌물! 와! 우리 TV 나왔다! 아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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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뭘 보여준다는 거야? 상 받는 장면을? 이 노래로 상 받았다고 아! 아! 불타오르네! 어후! combin하긴 해 어후! 예! 오우! 해! 해!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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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쩔어? 오우. 오우. 한 번 불러주면 안 돼? 방탄이야. 너무 막는다고 해서. 이 땀, 눈물. 그러다 보니까 쩔어 아니야. 뭘 막는다고 해서. 그래야 결국 얘네들이 상남자라니까. 오우. 아니 호동이 형 대기실에서 내가 물어봐. 형 방탄소년단 친구들 이름은 다 알아요? 그랬더니. 다 알지. 형이 뭐랬냐면. 그걸 내가 알아서 모아놔. 그걸 내가 알아서 모아놔. 호동아. 방탄을 내가 알아서 모아놔. 지금 제발. 잠깐만. 내가 그냥 미안하네. 우리 그때 박수 열심히 치러 갔었는데. 호동아. 우리 스타킹이 나왔어도 열심히 막. 박수 막 했는데. 대형하고 우리 랩몬디를 얼마나 열심히 했노. 비가. 그래 맞아. 춤을 추고 했어. 우리 팀의 메인댄서랑 내가 아니야. 아 그래? 제이 호비인가? 아. 호비가 메인댄서야. 아 호비. 아니야. 우리 이번에는. 수혜지 형이랑 같이 콘서트에. 맞아 우리 콘서트 같이. 나 그거 봤어. 기사 나왔죠. 예전에. 히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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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그거 했잖아. 이 밤이 깊어가지고. 어 그것도. 그거 리메이크해서 댄스들이 진짜 많이 왔어. 그지? 그 이 밤이 깊어가지고. 나랑 꼬비랑. 나랑 꼬비랑. 오 그랬구나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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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형을 꺼내주라 그냥. 이마저 내린. 그날을 생각하네. 엄청 잘해. 그래. 음악이 있나 우리가 얘기 안 해서. 한 번 닫아. 한 번 닫아. 이렇게. 여보세요? 영철아. 어 웬일이야. 여별? 경기 일으킨다. 보는 사람들은 경기 일으킨다. 너무 설려요 이게 딱. 아아... 그렇지 이거. 아이없! 오우야 아예!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! 야 옛날 춤을 보고 이렇게 춤 수 있다는건. 형 이게 나오지 이제 또 이게 지금 이게 현석이 형 맞아, 처음이 들어요 도중 렛츠기릿! 아 진짜 현석이 형, 준호 형 같다 진짜 옛날 정성기 우리도 되게 뭔가 우상이었는데 태지 형님 덕분에 이렇게 콘서트 서가지고 이걸 다시 재현할 수 있어서 태지 형한테 배운 거야? 아 진짜? 태지 형님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이거는 고개를 보시고요 이거는 좀 더 누워주시고요, 이렇게 다 디테일까지 지금 전수 받은 거지 헐스야 헐스가 어딨어? 말홀스 아니야? 헐스 그 말 맞아 비가 오해로 이렇게 딱 벗으면 이렇게 맑은 육일지도 몰라 건축 재질이 장문용어 이름이 있잖아 말 재현이가 재이홉 아니야? 재이홉 홀스 왜? 약간 좀 말.. 거기까지 말해줘 나도 약간 말쌍이라고 생각하고 정답! 재이홉스 재이홉스 근데 진짜 나는 말쌍? 말쌍? 내가 약간 얼굴이 길어가지고 약간 있지 그치? 약간 그 끼가 있어가지고 그래 얼굴이 약간 좀 있었어 느낌이 재이홉스인데 난 솔직히 말해서 이 별명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친구들이 좀 지워줬으면 좋겠어 왜 괜찮은데? 우리가 쓰는 별명 안 좋아해? 말쌍은 얼마나 좋아? 우리 강타 형, 트렉스, 재이, 우리 시원이 다 말쌍인데 다 잘생기셨네 이수만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 문에 놔둬 있는 거야? 어 말쌍이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리잖아 왜냐면 시원이 이후로 말쌍이 약간 끊겼거든 어 진짜? 네 경마하는 것처럼 똑같이 훈련할 수 있어 3번만 3만 시점보다 볼 수 있어 수능이 잘한다 말이 딸리는데 제일 순박한 표정으로 찍고 딸리는 거야 잠깐만 3번만 해야 돼 ㅋㅋㅋㅋ 야 キヨウキヨウ